하나 둘 셋 넷 번째 정루화 선생님 저기 저기 다른 화인가 안녕하세요. 이일학번 피아노 전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과 이일학번 양인성입니다. 대금 전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스트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일학번 작곡과 작곡 전공 홍유엔입니다. 인물 퀴즈 할 거고요. 작곡가들로 맞추면 상품이 있어요. 한 번에 맞추면 3번씩 뽑기가 있고 갈수록 2번 한 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팀전입니다. 선물은 멋있어요. 연습 문제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수미 선생님. 하나 둘 셋. 코프트스트. 하나 둘 셋. 야 이 녀석. 이 녀석. 방시혁. 방시혁. 나 뭐 있었어? 방시혁. 이걸 일부러 먹으려고 한 거예요. 긍정책이 그냥. 1라운드 가겠습니다. 저 누구도 살 거야. 누구도 살 거야.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갈게요. 나 트이면 어떡해. 하나 둘 셋. 원짜렛째. 배토뱀. 하나 둘 셋. 잠깐만. 그만. 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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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비발디 비발디. 비발디.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드리는 거 없어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야 어머니. 뽑기 상품은 이제 두 개씩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개 두 개라도 뽑으면.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슈베르트.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저 상진. 하나 둘 셋. 여기 그 슈베리였어요. 하나 둘 셋. 땡. 하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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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하는 거야. 아 노래 뺐어. 아 노래 뺐어. 디지털이. 첫 라운드는. 편도로 갈게요. 편도 결성이 생기겠어요. 편도 결성이 생기겠어요. 결성이요. 갈게요. 아 잠깐만. 신라는데. 갓 속가. 하나 둘 셋. 깨진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피아졸라. 하나 둘 셋. 땡. 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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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페.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삼성 선생님 다 좋다고 그랬어. 그냥 우리 게임 안 하고 3개씩 남은 거 가지고 왔는데. 남북. 어제부터. 얘가 뱉다 남아서 수박 씨를 먹을 수도 있어. 아 그런 건 좀.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조금 버리잖아. 어차피 맞춰야 수박인데. 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인텐도. 하나 둘 셋. 지은수 선생님. 하나 둘 셋. 슈만. 하나 둘 셋. 정룡아 선생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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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다시 얘기해 봐. 정. 정정아 선생님. 하나 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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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환가? 야. 그. 정정아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바이올리스트 선생님. 아. 정명훈 선생님. 가족. 가족. 잠깐만. 근데 너무 쳐도 너무 빨라. 그래 야. 나 두 배야. 나 이 정도가 60이야. 그냥 60. 40. 40. 40. 40. 반영해가지고. 메트로놈 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 모든 상품 다 걸고. 우리 그냥 넷이 한꺼번에 싸우는. 어. 싸? 누구라도. 누구라도. 하나. 둘. 넷. 민은길 선생님. 교수님. 바흘. 화가님이소. 선생님. 선생님. 어. 나요? 베토벤. 손여름 선생님. 유니상 선생님. 유리상 선생님.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악. 야. 진짜. 사실. 진짜. 실작하다니까. 억지로 맞추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아. 우리 뭐. 저는 정말. 이거 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제가 저런 사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나 인물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미 이 사람 아까 들어가 있었어요 오 나쁘지 않은데? 여름날 기업 복채 여름날 기업 복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아 우와 우와 마스크 패션 택 와 패션 아 요즘 마스크 패션 이거 너무 이상 아 근데 숨은 잘 차지겠다 아니 잘 어울려 이거 순마고 순마 있는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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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채 와 여름날 기업 부채 와 뭐야 웃었어 저 사람이야 뭔데 뭔데 어우 미쳤어 와 아니 너무하다 나이테려 화이트 아니 이거 지금 웃었어 수고 많이냐고 와 야 잘 어울린다 나 그냥 그냥 나 뭔가 마스크일 것 같은데 오 마스크 우와 나 퍼플이야 오 오 치킨 한 마리 야 아 진짜 너무해 야 와 선글라스 이게 끝내주는 건가요? 와 캐션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 나 양인성 거 너무 궁금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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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채 끝났는데 착화감이 좋은 슬립 오 지엽 슬립 아 아 그치 아 부럽다 이거 와 와 이거 신고 5일에 터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네 웃긴 거 아니야? 걷기 불편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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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